고향 마을 주민들, 도시민들 어울려 푸짐하게 김장에서 다 같이 나눠먹는 날. 맺힌 김에 고소하게 수육 삶아 잔치잔치, 마을 잔치. 왁자식걸 우리 동네 김장하는 날. 그 즐거운 현장 속으로 함께 갈까요?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 3리. 주민 대부분이 논농사, 반농사 짓는 전형적인 농촌으로 이웃간의 우애 좋은 살기 좋은 고향 마을인데요. 그런데 오늘 덕상이 이장인들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도시 손님들 초대에 같이 김장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사람들 많이 올 건데 이게 한 대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또 준비를 다 해놨어요. 우리 몇 명이서. 아닌 게 아니라 김장 한 번 하자면 몇 날, 며칠 아주 쉴 틈이 없죠. 배추 수확해, 씻어 손질해, 절이고 물 빼고 양념으로 넣을 각종 채소도 일일이 다듬어 자르고 다져야 하니까요. 아이고 손도 크서라. 그건 그렇고 일거리가 태산인데 도시 아줌마들 어디서 이렇게 꿈지럭거리고 안 올까요. ísimo요. 인사 나누기 무섭게 일단 앞치마부터 메고 바로 일 시작할 준비하는데요. 김치는 잘할 수 있을까요? 식구들 먹을 거 한두 포기 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를 텐데요. 그래도 주부들이니까 해던 저기가 있어서 다 잘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있는 손맛 없는 손맛 오늘 총동원해보자고요. 먼저 김치 소부터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이 동네 채소 어쩜 일이 싱싱하대요. 이게 다 덕상리에서 농사지은 건가 보죠. 모든 재료가 다 우리 동네 거예요. 골파도 파도 전부 동네 거 사서 이거 해놓은 거고요. 이거 한 지가 김치 봉사하고 김치 농사 짓고 팜 와서 체험하고 이렇게 한 지가 4년째예요. 덕상리 김치 재료만 좋은 게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비법 재료도 들어간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가을에 이거 봄에 심어서 잘 익은 호박을, 늙은 호박을 제일 좋은 곳 골라서 3시간을 퍽퍽 갔어요. 그래서 그 우린 단맛을 김치에 넣는 거예요. 재료는 따라할 수 있지만 손맛은 흉내낼 수 없다는 게 덕상리 부녀 회원들의 질원. 호박 삶은 물이며 갖가지 양념 공개. 문제없답니다. 이게 팍 썰어서 간이 쐬면 안 돼. 간이래. 오케이. 잘 맛있어, 맛있어. 그럼 딱 맞네. 더욱이 덕상리 김치는 개인 주머니를 채우는 작업이 아닌 마을 공동 기금 마련을 위한 일. 덕상리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인 만큼 양념도 아낌없이 팍팍 넣고 정성을 다하는 거죠. 이러니 김치가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기금도 만들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동네 독고 노인들도 해다 좀 드리고. 그리고 여럿이 모여서 하니까 단합도 잘 되고. 일석이죽이지 뭐 이래저래 좋다 하고 이래저래. 여럿이 모여서 허허거리니까 여간 좋아, 우리 노인네들. 맞습니다. 여럿이 어울려 하하호호. 그 힘들다는 김장이 하나도 고되지 않은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겠죠. 장난 못해. 이거 안 돼 있어요? 맛있어요? 음, 엄청 맛있어 언니. 이게 마을에서 어른들이 하니까 진짜 우리 거고. 그죠? 동네에서 농사진 게 있어. 응, 농산물. 우리 농산물로. 여럿이 함께 너무 좋고, 정도 있고, 이웃들 모여서 재미있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해서 김치 맛도 너무 맛있고 잘했어요. 최고예요, 최고. 우리 일하면서 심심하니까 노래라도 한국 해야지 돼. 누가 할까? 아, 저 분야 회장님 하시라고. 와, 저기 덕장님. 노래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좋아, 좋아, 좋아. 축하네. 한 사람을 노래해. 즐거운 그런 집을 지하여. 그 시간 마을 회관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폴폴 납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면 되세요? 짐작하는 때 고기쌈, 수육 삶아서 갖다 주려고 쌈 넣은 거예요. 그럼요, 긴장하는 날 수육이 빠질 수 없죠. 이른 아침부터 이장님이 음내나가 끊어왔다는 수육거리. 아이고, 맛있게도 잘 삶아졌네요. 수육 왔어요, 수육. 맛있게 먹고 왔어요. 야, 이거 장갑을 끼고 하세요. 얼음 좀 줘봐요, 뭐. 아이고, 맛있겠네. 아이고, 물이 달아. 아이고. 상 차리고 젓가락 놓고 제대로 차려 먹을 새가 없습니다. 김장하는 그 자리에서 김칫쌈 싸서 한 입. 너무 맛있어 했어요, 아주. 이 속도 맛있고. 대조기도 누가 삶으면 이렇게 맛있게 잘 삶었네. 배도 부르겠다. 남은 작업도 야무지게 마무리. 김치 여간 맛있게 생겼어요, 맛있겠지요? 완성된 김치. 일단 오늘 고생한 도시민들부터 꾹꾹 눌러 한 통씩 담아 챙겨주고. 나머지는 어디 가져갈 데가 있다는데요. 잠시 후. 김치통을 들고 나타난 부녀 회원들. 독거노인 오늘 우리 김치 했는데 김치 좀 갖다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여는 농촌이 다 그렇지만 덕상리에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할머니. 아유, 집에 또 지내. 김치 했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뚜껑. 할머니 차도 3만대 해보던 거였네. 맛있게 생겼습니다. 네. 맛있게 살았죠? 할머니 올 겨울에 맛있게 드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고맙기만 하지 뭐. 늙은이들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김장은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노인분들은 더더욱 혼자 계신 분들은 못하니까 이렇게 한 통씩 갖다 나누는 기쁨이 굉장히 좋아요.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깔끔하셔. 이게 다 사람 사는 정이죠. 너무랍게 안 잘려야 되지, 같이. 모자 좀 들고. 모자 좀 들고. 맛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오랜 모여서 기저귀 바꿔야지 밥 먹여야지. 내 있는 힘으로는 보답하고 싶은 거야. 덕상리로 안 떠난다고 내가. 덕상리가 그렇게 좋아? 한 입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부녀 단체에서 이렇게 해다 주고 이 마을에서 관심이 대단한 거는 정말 뜨거운 감사를 한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살가운 이웃들에 대한 고마움을 어찌 이루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병든 아들을 보살피느라 힘겨운 어머니는 오늘도 이웃들 덕분에 힘이 나는데요. 애정 넘치고 살기 좋고 행복한 덕상리로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김장 한 포기 안부 한 마디에 행복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고향마을. 그래서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나 봅니다.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이웃들이기에 우리의 고향마을은 올겨울도 따뜻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아멘